안녕하세요 연예팀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6일 방송된 TV조선 미스터트롯이 결승전에서 진해성이 미를 차지한 가운데 진해성의 순위 급상승이 눈에 띕니다. 이날 왕좌를 향한 마지막 승부 결승전 미션은 인생곡이었습니다. 결승전은 마스터 점수 1300점, 실시간 문자 투표 1500점, 온라인 응원 투표 700점을 합쳐 3500점 만점으로 집계됐습니다. 진해성은 과거 자신에게 위로가 돼 준 이정옥의 숨어오는 바람소리 무대를 꾸몄습니다. 진해성은 마스터 점수 최고 100점, 최저 88점을 받았습니다. 진해성은 마스터 점수에서 1223점을 기록하면서 마스터 점수 순위에서 최하위인 7위를 기록했습니다. 마스터 점수가 최하위라 중간 점수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김성주가 진해성의 상승세가 무섭다. 고 말하자 진해성은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라며 감사의 뜻을 드러냈습니다. 진해성은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 16.62%의 득표율로 최종 순위 3위를 차지했습니다. 마스터 점수가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간 문자 투표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김성주는 진해성이 실시간 문자 투표 1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해 주의를 놀라게 했습니다. 진해성은 7등에서 3등까지 끌어올려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팬분들 사랑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진해성의 앞으로의 활동의 귀추가 주목됩니다.